방귀는 텄습니까, 혹시? 저는 이미 텄어요. 사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일부러 놀리듯이 끄는 거 아니면. 근데 와이프가 잘 때. 그거는 못 참겠다. 죄송합니다. 저는 불회맨 음악계 온 줄 알았어요. 원래 여자분들은 잘 때는 어떻게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개구리 밟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잘. 그걸 자는 동안은. 참지 말라고 차라리. 그냥 참지 말라고. 세윤 씨는 텄어요? 최근에는 아내가 시작을 했어요. 늦게 하신 거다, 10년 됐는데. 네,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으셨다. 근데 이제 아내가 방금 깨서 제가 막 도망가면. 그렇게 껄껄 웃으세요. 요즘에 공기청정기에. 미세, 초미세. 맞아. 근데 신기하게 아내가 방금 깨면. 바로 빨간색으로. 재질이 그래요. 그러면 돌아가는 건데. 갑자기 나아. 갑자기 나아. 갑자기 나아. 갑자기 나아. 어떻게 나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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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근데 이거는 뭐 한 번도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나이 차이를 조금 느낄 때 있습니까? 저는 친구분들에서 딱 차이 나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오빠인 척.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쯤 와 닿았어요. 나는 벌써부터 재미있는 콘텐츠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내한테도 동의 얻었는데. 아내가 환갑잔치 먼저 하실 거잖아요. 4년 전, 4년 먼저 하시죠. 4년 먼저. 그러네. 제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골수 아빠 안 해도 그만해주냐. 진짜로? 전 싫어요 근데. 전 자꾸 누나하고 이런 거 싫고. 언니가 되게 쿨한 것 같아요. 아 실은? 뭐 연애할 때는 장난으로. 할머니라고도 하고. 노님이라고도 하고. 맞아요 그 영상 봤어. 어르신이라고도 하고. 뭐 별의별 존침을 많이 써봤죠. 근데 연애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어진 거는 이런 농담이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즐겨했어요 언니가 싫어하지 않고?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축제 때 누구 왔냐 나는 업타운 왔는데 누나는요? 나는 수화진 왔어 수화진? 수화진?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진짜 웃음 소재로만 사용이 되고 실제로는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는 나이 차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냄새 나는데 무슨 냄새가? 갑자기 그 포장하시면서 냄새